안녕하세요 저는 제너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강수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프로그램 말고도 호스트 패밀리, 아키, 테드 같은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여기 제너럴 엔지니어링은 교수님과 학생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요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들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비니트 엘리먼트 메서드라는 프로그램은 교수님이 항상 저희에게 수업시간마다 Everyone is happy? 라고 묻는데요 모두 학생들이 교수님의 수업을 이해했는지 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데요 그런 점들이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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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